구두를 신고 신나게 춤추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와구와구 맛있는 콩 콩 주면 좋아할 거야 나무는 소년에게 뭘 줬을까? 친구들도 궁금하지? 나무는 잎과 가지로 그네를 만들어준다 우와, 재밌겠다 그네따라 가자 가자 자, 비행기처럼 슉! 이번엔 내 차례! 와, 재밌다! 새처럼 홀홀! 와, 와구와구 재밌겠다! 와구와구 와구 콩도 너무 작네 그럼 난 나무 그네! 정말 재밌다! 와구 콩도 재밌어! 시간이 흘러 난 이제 어른이야 그런데 돈이 필요해 나무는 소년에게 이걸 줬어 어? 뭐야 뭐야? 뭘 줬는데요? 응 바로 이거였어 콩다콩! 좀 도와줄래? 네! 자, 하나, 둘, 셋 콩다콩! 콩다콩! 아, 여기 응 여기, 여기 제거지요? 으흐흐흐흑 아, 먹으면 어떡해 여기요. 근데 사과를 어떻게 가져가지? 그게 있어야겠구나. 사과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겠어. 또 시간이 흘렀고. 나무야, 난 여행을 가고 싶어. 나무는 이번에도 무언가를 주었어. 가지도 없고 사과도 없는데 나무가 또 뭘 줬을까? 그리고 보이 그려봐이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